안녕하세요 친구들, 토토키쇼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건조고일을 모아볼건데요.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먹으러 렛츠고! 잘 먹겠습니다. 아 기대돼요. 일단은 제일 기대되는 딸기부터 먹어볼게요. 딸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쉬면서 엄청 달콤해요. 새콤하고 이번에는 파인애플을 모아볼게요. 세콤 새콤 자연산 바나누리 먹어볼게요 대체형은 아니에요 맛이 이게 그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30년간 둔 바나나 느낌이에요 이 장애는 제 양이 적은 사과를 먹을게요 이걸로 음악통 만들수있네요 이걸로 음악통 만들수있네요 이 사과는 부즐부즐하면서 본거 같아요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이번에는 제 카아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즈발리 아 이렇게 그때만 보았서 소리 한번 내볼게요 와 신기한 맛이다 두베리 과자 세상에 그런건 없 하지만 그런 맛이 다네요 입에 들어가 참 달콤한데 씹으면 과자 느낌 한번에 많이 넣기 손 씻어서 여기 손 씻어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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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달콤해요 입에 가득 넣으니까 뭐가 먹는 재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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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긴 있어요 테리랑 블루베리 따라간다는 잘어울려 블루베리 블루베리 딸기 조합 은근히 맛있는데요 이번에 페인애플과 사과 나는 커플 드라이빵 이쁘 라카리 왜 조금 주셨는지 알겠어요 맛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근데 못겨져 먹방이 시작 바나나의 채찌향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용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 한입 다 먹고 먹으려도 될까요? 역시 내 취향은 안 힘든 이게 피부가 망가진 물멸이 먹으면 좋겠어요 안녕 짱거트 이벤트 고기 아우 너무 달아 대체 평가적으로는 1,2,3 살인거 같아요 딸기 1등, 블루베리 2등, 베니블리 3등, 바늘은 아직도 왔어 하던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